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금요일이자 3월 5월 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문학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국지 이런 거 빼고, 넌 가장 팬이 많을 듯한 프랜차이즈. 21세기 게임 프랜차이즈를 생각하면 물론 뭐 절대적인 걸로 말하면 와우나 롤이지만 그런 거 말고 콘솔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충성스러운 팬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다크소울 같은 걸 다루지 않았으니까. 근데 대중성도 높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리고 뒤져보려고 마음먹으면 머리 써서 뒤져봐야 될 것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과 내일 정리를 해드리죠. 잠시 후에 문학인과 함께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면역관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N 면역밸런스 N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카렌듈라 코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공개 방송에 오면 큐비엔의 건기식 폭탄을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어 뭐야 이것도? 저 우리 전날 다 여기 모여 앉아가지고 양파가는 중국음식점 임직원처럼 아 이거 다 포장해야 되는구나 네 우리 다 모여서 이거 해야 돼 큰일났어 아 아니 진짜 어쩌려고 이래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는 거냐면 큐비엔에서 사르락터와 콜라겐 모든 관객들에게 한 포씩 증정드립니다 제발 그 자리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한 포가 그 길쭉한 거 하나씩 드리는 거죠? 네 거기 앉아서 드시면 안됩니다 홍보부스에서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홍보부스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행사장 로비가 막 북적북적 할 겁니다 거의 뭐 엑스포네요 네 행사가 많아요 네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 용으로는 꽤나 많은 수량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힘을 낼 수 있게 그 전에 액세스몰에서 큐비엔 건기식을 구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박해문학관 498의 그것은 알기 싫다 쭈의 순서에는 신춘문예를 편성하였습니다 밖에 나가는 얘기 자꾸 하고 앉았는데 미디어에서 저희 방송은 언제나 콕 들어뱉힌 분들을 훨씬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창밖에 꽃잎이 화면에는 머리들이 날아다니는 시간입니다 문학인과 함께 신춘문예의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영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날아다니는 머리뿐 아니고 매달리는 머리도 있고요 네 그렇죠 등 뒤에 엉덩이 하나 매달고 다니죠 말 잘하고 도움이 되는 머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이 작품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아주 젊었을 때부터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 최초의 이 작품이 나오던 시절만 하더라도 그때도 저는 언제나 스토리 모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만 스토리 모드 때문에 플레이하는 게임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게임에서의 개념 타격감을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이 이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타격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콘솔 게임은 데빌 메이 크라이 프랜차이즈 데메크 입니다 스타일리시 액션 그렇죠 장르의 원류죠 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우아한 전투 그걸 조금 더 헤비하게 만들어서 뭐랄까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캐릭터와 잔인함을 집어넣으면 이 작품이 됩니다 데메크는 그때 일본에서 CF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남녀가 이별을 하는 순간에 싸우는데 여성이 꽃다발로 남자를 툭툭 치다가 나중에는 꽃다발로 계속 연타를 치고 공중에 띄운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그거 하면 데빌 메이 크라이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는 넓게 버즈아이뷰로 보는 핵앤 슬래시 모드라고 하죠 거기서 누군가가 칼질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옛날 작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작품은 작년 작품입니다 아주 옛날 그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프랜차이즈의 가장 최신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작품도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버펑크 얘기를 먼저 해버렸죠 사이버펑크 2077을 작년에 게임 오브 더 이어 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부분의 게임 미디어들은 GOTY 게임 오브 더 이어 로 엘들링을 꼽았어요 엘들링 훌륭한 게임이죠 우리가 이 디렉터의 이름을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2010년대에 가장 저명한 게임 디렉터 미야자키 데타카 다크 소울 시리즈의 아버지 이 사람의 최신작이었죠 엘들링 그래서 저도 충분히 훌륭한 게임이었다는 동의하지만 한켠에서 갓 오브 워 오늘 이야기할 갓 오브 워 작년에 출시된 게 갓 오브 워의 마지막 작품 라그나로크인데 이 작품이 GOTY를 못 받는 것도 조금 안타깝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럴만하도군요 GOTY는 우리가 딴 얘기를 했지만 올 초에 봄이 오고 새 게임이 필요한 여러분께 이건 한번 꼭 해보고 가야겠다라는 이름으로라면 저는 이 갓 오브 워 시리즈의 최신작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북극력 소송이 못 나왔지만 올 봄에 한국에서 북유럽을 산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도 좋은 게 조작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에게 조회스틱을 쥐어주고 비웃기도 엄청 좋은 게임이에요 은근히 어려워요 이 게임 그렇죠 전작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GOTY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다만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나름 있다 보니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리즈 GOTY라는 프랜차이즈는 최근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유PD 얘기를 했지만 2000년대부터 이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장르에서는 소위 세컨드 파티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스가 나올 때 항상 독점으로 같이 나오는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독점작이다 보니까 플스가 당시에도 그렇게 보급률이 높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못하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이라면 갓 오브 워라는 이름을 모르지는 않았죠 콘솔 시장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이 대장주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을 내가 이거 하려고 산다라는 역전이 흔히 일어나진 않는데 갓 오브 워는 그런 팬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갓 오브 워를 해야 되니까 엑스박스를 포기하겠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2005년에 플레이스테이션2가 처음 갓 오브 워 1편을 낸 시점이었고 그때부터 2010년까지 총 3개의 시리즈 정식 넘버링만 있고 외전 이런 것도 있는데 정식 넘버링으로 3편까지가 2010년까지 갓 오브 워 1, 2, 3 이란으로 나오게 되죠 제 경우에도 이거 플레이하려고 친구 플스를 빌렸던 게임은 딱 2개였습니다 갓 오브 워 프랜차이즈와 원차 TD 시리즈 양대산맥이죠 정말 그렇잖아요 프레스를 먹여 살린 공신들입니다 그런 갓 오브 워 프랜차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초반에 3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갓 오브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를 주로 다뤘어요 그리스 신화였습니다 딱 TV에서 만화 보고 자란 세대들이 이거 플레이하기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게 겹치는군요 약간 올림프스 가디언 그게 저건가요? 음악하는 그거? 에디터가 더 잘 알아요 저는 조금밖에 못 봤어요 올림프스 가디언 올림프스 가디언 니가 분위기를 망쳤으니 책임자 이게 이만한 거 그렇죠 저는 그건 애니메이션 보다는 저는 늘 그러네 만화책으로 접혀가지고 근데 그대로 그게 이제 일본식 작화로 그리스 신들을 표현한 이걸 보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이해를 깊이 한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크레투스가 다 뚝배기를 깨버리는 이 장면을 감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러더니 꼴 좋다 하면서 오케이 이제 그 2000년대의 그 새 작품을 뭐 굳이 이름을 짓자면 그리스 신화 트릴로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더보어 1,2,3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작년에 나온 두 개의 후속작은 북유럽 시리즈라고 불러도 될 거예요 북유럽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투스가 그리스 신화 시대를 떠나서 북유럽 시대로 오게 된 새로운 이야기가 원작 3편의 10년 뒤에 나온 새 시리즈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관을 다 정리했거든요 네 제우스를 작살냈으니까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이제 10년 뒤에 돌아온 완전히 무대가 바뀐 시리즈지만 주인공은 똑같잖아요 그리스 시대에도 크레투스 북유럽에도 크레투스 팬덤이 아주 많은 주인공이죠 네 게다가 세계관이 리부트되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에서 모두를 다 죽이고 다니던 그 크레투스가 그대로 북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리즈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크레투스라는 북유럽과 그리스의 교집합이 되는 한 인물에 대해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백인 말락갱이 너드들이 할로윤만 되면 이거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쉽네요 쉽잖아요 근데 그 몸은 어렵지 마르면 돼 근데 대충 흉내 내고 빨간치라 쓱 하고 이러면 끝나 표정을 흉내 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크레투스 이야기로 이제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원작 그리스 3부작에서 처음 등장한 이 크레투스를 저는 처음 보고 와 사람이 저렇게 살벌하게 그려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무섭게 생겼죠 정말 무섭게 생겼죠 원화부터 이 게임은 성공했어요 크레이토스의 원화를 완성시키는 순간 이 게임은 절반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여요 그리고 성격이 그렇잖아요 대답 하나를 똑바로 안 하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 막 좋은 아침 그럼 뭐? 이런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근육질 빡빡이로 나오는 크레투스라는 인물의 출신 배경은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군인 출신이죠 그렇죠 좋은 아침하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오브를 모아가요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나? 모르시는 분들은 위해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제 실제 역사 속의 스파르타는 굉장히 좀 다른 외부인에게 배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크레투스는 스파르타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고 그렇죠 어머니랑 같이 떠돌다가 스파르타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을 잃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찾아와서 예언에 따르면 몸에 붉은 문신이 있는 꼬마가 성장해서 이 올림프스 신을 다 박살 낼 거다 그래서 스파르타에 쳐들어온 거죠 누구냐 도대체 그때는 딱 봤더니 뽈곤에 하나 있어요 동생 데이머스를 잡아가서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서운 인상이 아니었으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뺏기면서 내가 언젠가 반드시 강해져서 내 동생을 찾아오겠어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동생과 똑같은 문신을 새겨버리죠 그 예언을 내가 실행하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신화에서 나오는 예언이 성사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언에 맞서려 했으나 혹은 예언을 비껴가려 했으나 결국은 내가 예언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이 게임에 실제로 많이 차용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동생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하면서 또 이런 캐릭터는 집념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 최고의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또 이민족과 싸우러 나갔다가 한 번은 완전 전멸할 것 같은 위기에 맞았더니 자기가 칼 맞기 직전에 전쟁의 신 그리스에서 전쟁의 신이라면 아레스죠 보통 아레스를 찾습니다 아레스에게 기원을 해요 내가 나의 영혼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레스 입장은 딱 흥미로운데 이 자식 재밌는데? 하고 정말 자신의 권능을 부여해줘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을 뒤집어내죠 실제로 그리고 그때부터 넌 내 너의 그렇죠 왜냐하면 약관도 안 읽어보고 오케이를 해버렸으니 약관에는 안 좋은 게 불리한 게 많거든요 개인 영혼 취급 방침에 다 적혀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리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렇죠 이기긴 이겼어요 살아남기도 살아남았는데 대신에 크레토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영원한 꼬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스라는 친구는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설정상 그리스 올림프스 신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신들이 아레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왕따당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야심이 크죠 제우스의 자리가 왕호장산의 씨가 따로 있더냐 약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늘 야심에 차있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데 그 도구로서 크레토스를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렇게 생겼네요 굉장히 착각적이에요 코난풍 올림프스 가디언의 원화를 봤고요 굉장히 선해 보이는군요 그런데 아레스는 제일 나쁜 놈입니다 절대 그렇게 선하게 나오질 않아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선한 신을 찾아보기가 우리는 쉽지 않죠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가 뒤에 얘기할 북유럽 신화도 그렇지만 다신교 신화는 기본적으로 선한 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되게 속 좁죠 찌질하고 잘 질투하고 삐집니다 그러니까 또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갈등 속에서 아레스가 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직접 나서면 좀 그렇잖아요 항상 EJ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도구로서 크레토스를 쓰려고 해요 얘가 무력도 출중하고 또 내가 전쟁의 신으로서 일정한 권능까지 줬잖아요 그 혼돈의 블레이드라고 하죠 쇠사슬 끝에 칼 달아서 휘두르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액션의 중심이기도 했는데 혼돈의 블레이드 이번 작품에도 나옵니다 얘가 잘 싸우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활용해볼까 고민을 하는데 애가 아직도 좀 인간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병기로 만들기 위해서 살신병기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성을 없애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갖 모략들을 동원해서 크레토스를 광기의 상태로 몰아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크레토스가 결국은 자기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죠 광기에 휩싸인 상태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아레스가 바본 게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면 아니 왜 그래요 차라리 요즘 현대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거 있죠 가족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렇죠 내 말을 안 들으면 가족에게 위해가 갈 거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가족에 대한 흑색 선전을 하든가 검찰을 동원해서 근데 그냥 넌 이제 니 손으로 가족을 죽였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크레토스는 복종하란 척을 하면서 걷다 대고 놀려요 야야야야야야야 그럼 죽이고 싶죠 그럼 당연히 반감만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아레스를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계속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아레스가 실제로 제우스에게 반역을 하죠 제우스에게 다가가는데 나는 내가 싸울 거 아니다 자 크레토스 가라 그걸 하죠 포켓몬처럼 근데 제우스는 또 그렇습니다 올림프스 신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직접 싸우면 안 돼 라고 해서 약간 아레스와 크레토스의 싸움을 만들어버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닥투닥투닥 해서 결국은 뭐 제우스도 굉장히 음모적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결국 크레토스가 신을 죽여요 실제로 아레스를 죽입니다 복수를 마쳤다 그랬더니 제우스와 아테나는 또 이렇게 하죠 야 전쟁의 신이 죽었다 근데 자리가 비었잖아 그렇죠 공석이다 그거 네가 할래? 공천! 옅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을 플레이 안 해본 사람들은 가드 오브 워라는 게 처음부터 크레토스를 지칭하는 건 줄 압니다 아닙니다 크레토스는 원래 인간이고 전쟁의 신의 자리를 전쟁의 신을 죽여서 찬타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차지하면서 게임이 이제 갓 오브 워라는 타이틀로 끝나게 되는 게 이제 1편의 이야기죠 그리고 뭐 2편 3편은 계속해서 이제 제우스 사실 이게 뭐 스포를 해도 되겠죠 너무 옛날 게임이니까 그렇죠 알고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요즘 하시기도 어렵고요 요즘 플레이하면은 저도 최근에 다시 해봤는데 저도 최근에 다시 해봤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픽이 너무 옛날 아까 우리 녹음 전에 문학인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1,2에 맞춘 3D 게임을 다시 해보는 그 기분 느린데 뿌예서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노안이 심각하게 왔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잘 안 보이는데 백내장인 줄 알았습니다 2편 3편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이제 메인 타겟이고 실제 스포를 하자면 크레토스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낳은 혼외 자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의 피가 섞였기에 반인 반신 네 갓 오브 워라는 자리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크레토스를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얘는 계속 분노하고 막 나중에는 다 때려 부수죠 정말 승질이 나갔고 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리스 신들을 하나씩 죽입니다 그리고 신들도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맞을 짓을 해요 보면 주로 매를 봅니다 근데 번 거치고는 좀 많은 매를 맞긴 하는데 좀 심하게 맞죠 네 그렇게까지 당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야기는 2편 3편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크레토스 그리고 크레토스가 나온 이 게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액션 쾌감에 초점이 있는 게임입니다 크레토스가 그 혼돈의 분리들고 다 때려 부수죠 정말 맞아요 그리고 고함 지르는 거 하며 막 이런 게 보면은 굉장히 원초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원초적 폭력의 쾌감이 무엇인가 그리고 뭐 아까 뭐 에디터도 얘기했지만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일단 죽이고 뭐 그렇죠 만나는 신마다 그냥 만나면 좋은 시체 거의 그 분위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아무거나 부시면은 조그만 아이템이라도 나오니까 다니면서 다 부셔봐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그 액션의 타격감 아까 유PD 얘기한 대로 그거는 엄청 잘 나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3편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소리가 나오는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원투쓰리 같은 옛날 작품은 스토리 많이 보지 않아 중요하진 않죠 습니다 그만큼 타격감이 어마어마한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스토리를 갖다 붙였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가 희생되었죠 리터럴리 희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을 때려부수려면 적이 나쁜 놈일 때 쾌감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점들이 엄청 부각되죠 우리 파케문학관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우리는 비교적 현대문학을 이야기했어요 레드데드 리뎀션이 그나마 좀 옛날 얘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요즘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요즘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게임은 보통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로 접하게 되잖아요 스토리를 그러자면 현대 정치와 전쟁에 대한 되게 깊은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파케문학관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앞에 옛날 게임들 해보고 프랜차이즈 게임들 해보고 이럴 때 일이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꼭 딴 게임 한단 말입니다 어제도 간만에 바이오 쇼크를 겁나 붙들고 있었는데 액티비션의 바이오 쇼크가 저는 아포칼립스 물의 정치적 해석이 가장 빛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해를 깊게 하지 않으면 공포가 충분히 플레이어한테 스며들지도 않고 이해가 깊어야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 사람들이 무섭구나 이 세상이 되게 무섭구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파크라이도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한테 고립감을 주고 근데 그러면은 현대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문학적인 상상력과 치밀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타격감이 엄청 좋은 걸로 만들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빌런이 대단해 보이지? 제가 생각해도 그리스 신화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신을 넘어선다라는 것도 또 새로운 극복점이기도 한데 천년이 아니라 완전 옛날 가상으로 가볼까? 모두가 다 하는? 그리고 때릴 때가 많아요 주로 부피가 크거든요 바이오 쇼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바이오 쇼크를 못 다룹니다 왜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공포가 있어요? 멀미를 심하게 해서 아니 게임평론가가 멀미하면 이제 인생 끝이 커리어 끝이지 바이오 쇼크를 분명히 내가 다룰 지점이 많은데 첫 작품을 잡고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뭘 잡아도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제가 못 다루는 작품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안됐네요 바이오 쇼크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얘기만 들었지라는 손을 못 댑니다 정말 액티비전은 많은 대작을 만들었지만 저는 바이오 쇼크 이상의 명작은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 한번 입장받은 특집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설명해요? 문화기이냐 안 해본 게임 얘기하기 저는 지난 요파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 해본 얘기도 사실은 뻥으로 한 두 시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거기서부터는 예능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가도부어는 그래야 했어요 아주 옛날 사람들한테 그냥 거대하기만 한 이야기 신화 신화인데 사실은 뒤집었죠 신들의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깨져나간다 이 신들이 얼마나 간악한 건지 한번 봐라 그리고 간악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결론으로 가면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사이다 액션을 구축하는 데는 정말 일가로는 이런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풀서트 조이패드에 그리스 신들의 사지를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화라는 거는 완결된 이야기였고 신의 영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 게임은 그거를 후드려 팬다라는 데서 굉장히 독특한 쾌감을 완성을 했다 사실 패는 것만 빼면 되게 법화경이에요 거자필반 회자정리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게임마다 꼭 한 번 죽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신들을 죽여요 안 그래도 제가 아니 인도 가면 난리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크레이토스 인도 가면 그렇죠 신들은 억울하죠 저 새끼는 자꾸 돌아오는데 우린 쟤한테 죽으면 끝이에요 신인데 그래서 3부작을 정리하면 결국 크레이토스는 다 복수에 성공을 해요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인 끔찍한 비극 계속 악몽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벗어나죠 그 모든 복수를 달성해도 못 벗어나서 결국은 자살까지 시도를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불사의 마법이 걸려있는 바람에 못 죽습니다 죽지도 못해요 죽지 못한 크레이토스가 결국 어딘가 바닷가로 걸어가버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엔딩이었던 거죠 그리스 3부작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해놓은 그리스는 어떻게 됐냐면 신들이 다 죽었잖아요 태양의 신이 죽었으니까 태양이 안 움직이고 농경이 식으니까 농사가 안 되고 그냥 그리스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10년 전에 갓 오브 워 그리스 트릴로지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10년 뒤에 공포의 화신이었던 이름만 전쟁이지 사실은 공포의 화신이었던 어떻게 보면 디아블로에 가까운 제양의 인물이었던 크레이토스가 뜬금없이 북유럽으로 떠내려온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웃깁니다 제우스도 죽였는데 어떻게 늑대 3마리가 그걸 물어옵니까? 설정은 이래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신화 속에 늑대 3마리가 크레이토스를 물어다가 북유럽에 이민을 갖다 시켜놓습니다 추운데 옷도 잘 못 입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스 복장을 입고 핀란드에 가면 얼어죽죠 보통 근데 안 얼어죽고 잘 있습니다 신이니까요 아니 웃긴 게 바지밖에 안 입고 있을 거면서 그럼 잘 때 화덕은 왜 피워놔? 좀 껴입고 자지 뭘 구워먹으려고 아니 그리고 이 게임에서 내내 복장을 보면 다른 인물들도 웃돌이는 안 입고 털 망또나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담하잖아요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영하 20도면 냉수 샤워를 하고 30도부터는 뜨거운 물로 세수한다고 그런 걸 수도 있게 어쨌든 크레토스가 그리스를 떠나서 북유럽으로 오는 과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지는 않아요 게임을 시작하면 우리는 뭐부터 보게 되냐면 다 늙어빠진 크레토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수염이 덥수룩하고 옛날보다 키도 줄었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피곤하죠 뭔가 삶의 피로에 쩌들은 표정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얘기한 소위 중년의 근심이 가득한 표정 그리고 양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남성 양인 얼굴에 가장 주목되는 지점이 하관인데 넓은 하관은 백인들 사이에서 종종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 강이나물 상징하잖아요 그걸 턱수염으로 덮어놨습니다 맞아요 턱수염이 되게 덥수룩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정말 늙었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크레토스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작하면 크레토스가 아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은 아트레오스라고 하는데 둘은 뭘 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또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죠 크레토스의 아내 이 아내가 방금 전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시점에서 북유럽 이야기의 첫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네 북유럽에서 이제 애기엄마를 만나서 애를 낳고 살다가 애기엄마 갔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게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것도 한 10년 지났겠죠 도합 한 20년 지났나 뭐 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북유럽이라고 하면 찬바람 불고 막 눈과 얼음이고 이렇게 차분해 보이잖아요 처음에 그런 데서 그냥 나무하면서 장례 준비하다가 바로 이 프랜차이즈가 항상 보여주는 그 장면 있죠 얘네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튜토리얼을 보스전으로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2018년 게이머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죠 저는 처음에 누군지를 모르고 북유럽 왔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후두를 펴니까 토오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마 게임을 해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야 마블 액션 영화 같은 느낌 있죠 카메라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액션이 무엇인지를 계속 쫓아가려는 스펙타클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갓 오브 워의 그전 프랜차이즈하고 좀 달라진 점이죠 구현하기 어렵기도 했을 때 좀 진중한 버즈아이비 화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앤 슬래시 한 곳에 그냥 경기장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큰 신을 크레토스가 치고 패는 화면이었다가 이번 게임에서 바뀝니다 등 뒤로 카메라가 옮겨가죠 겁나 복잡합니다 머릿속이 그런데 어마어마해요 이 액션 장면이 게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그 장면이 처음 출시됐을 때 엄청 유명했죠 저 코너맥 그리고 누구냐 재수없는 놈 그래서 막 시작하자마자 그 난리를 치면서 이제 게임을 배우게 되죠 어떻게 공격한다 어떻게 피한다 이걸 배우는데 이 친구는 토르가 아니었죠 이 친구는 이제 스스로를 발두르라고 부르는데 이 발두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 이야기가 북유럽 신화구나 라는 어떤 시작점이 돼서 이제 북유럽 신화를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광고 타임은 없는 거죠 지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왠지 그럴 거야 야 나이 짬밥이 생겨서 이제 XSFM입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29 데이즈 벚꽃 할인 벚꽃 할인 3월 31일부터 공개방송이 끝나는 주인 4월 9일까지 할인폭은? 반값 생리대는 10% 유기농 생리대는 20% 드림핏 오버나이트는 35% 할인을 합니다 만드는 데 어려운 순서대로 더 많이 깎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35%는 진짜 많이 깎아주네요 네 그리고 공개방송에게 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공개방송에 오시면 생리대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현물 구하시기 힘듭니다 이거는 추첨해서 드리는 거죠? 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너무 다 다 다 주면 안되지 그러니까 선물 너무 많습니다 추첨해서 쪼는 맛도 있어야지 네 쪼는 맛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신춘문예 23년 파케문학관 시간 이번에는 지금 갓 오브 워 프랜차이즈를 다루고 있고 북유럽 신화를 이야기하기 직전 앞에 소개까지 드렸습니다 네 사실 뭐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서 이 크레이토스의 특성과 이 게임의 특성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어떻게 작살내놓았는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2시간 3시간을 떠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했고요 네 왜냐하면 그 과거는 이제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이민 갔기 때문에 이민 가서 이제는 북유럽 신화를 만날 때거든요 그렇죠 뭐 그리스 신화에서 신이 됐던 사람이 북유럽에 왔는데 처음에 만난 사람이 발두르 네 근데 이 발두르라는 인물은 북유럽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유럽 신화를 좀 이야기해볼 겁니다 일단 그리스 신화가 지중해 배경이라면 북유럽 신화는 북해 배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 북유럽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북유럽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게르만이라고 할까요 네 게르만 신화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 보면 연계가 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브리튼의 켈트라던가 드루이드 같은 거 나오는 그쪽하고도 또 이름들이 계속 비슷비슷하게 겹치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 신화처럼 막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다 흩어져 있는 형태고 또 같은 이야기도 판번에 따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편린의 형태로 남아있는 게 북유럽 신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랄까요 우리가 보통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묶어서 부르는 그 신화가 현대 문명의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어쨌든 많은 컨텐츠들이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대에 이르러서 북유럽 신화는 다른 의미가 되는데 각종 판타지 영역에서 엄청 차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안 유명하지 않아요 이제 이제는요 네 우리 덕진인하고도 많이 얘기했고 네 사실 뭐 지금 얘기 나왔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토르라는 캐릭터 토르의 이제 오딘 나오고 로키도 주요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네가 다 북유럽 신화에서 가져온 이야기고 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친숙하죠 스타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네오 비프로스트 비프로스트 네 비프로스트도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차용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맵 이름입니다 네 블리자드가 또 북유럽 거를 엄청 갖다 써요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토르 네 또 대표적이고 전 이상 게임이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엄청 우려먹었죠 네 그리고 또 뭐 되게 많이 다르죠 예전 소설 중에 은하영 전설 네 얘도 북유럽 씨나 엄청 갖다 쓰잖아요 당장 제일 대표적인 게 라인하르트가 공화국 침범할 때 작전 이름이 라그나르크 라그나노크 라그나노크 네 그거기도 했고 이제라론 요새의 주포 이름이 토르헤머죠 음 토르하마로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맞아요 엄청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익숙해요 생각보다 다만 이제 이거를 부분 부분 아는 거랑 전체를 한번 꿰고 가는 건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한번 시작 전에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스 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소비가 많이 되어서 이제 이제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뻔하기도 하고 하니까 소비가 좀 덜 된 은유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직설적이 돼버렸는데 아직까지 북유럽 신화는 좀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북유럽 신화 어느 신화나 제일 중요한 게 세계는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나 인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는 무스펠하임이라고 부르는 불꽃이 넘실넘실거리는 어떤 세계 무스펠하임 그리고 태초부터 그냥 얼음과 눈으로만 가득했던 니플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뜨거운 거랑 찬 거랑 만나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얼음이 녹아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 속에서 최초의 거인 이미르라는 존재가 탄생을 합니다 이 무스펠하임과 니플하임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본작에서 퍼즐을 풀 때 도움이 난 무슨 얘기 하나 했다 진짜 아 그렇구나 해동문이 네 그렇죠 이미르는 하루 종일 잠만 자요 태어나서 근데 엄청 큰 거인인데 얘가 계속 땀을 흘려요 겨드랑이 사탕이 돼서 땀을 흘리는데 이 땀이 다 거인이 됩니다 거인이 쓴풍 쓴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초의 어떤 창조신 같은 의미로 이미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근데 잠을 자더라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먹는 게 아우듬라라는 암소가 있대요 북미적 신화가 다 이래요 그럼 암소는 어디서 나왔냐 그냥 있어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책으로 많이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 아우듬라라는 암소의 젖을 먹는데 암소는 그럼 뭘 먹느냐 약간 또 우재류는 그런 거 좋아하죠 소금 근데 여긴 다 얼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섞인 소금을 막 핥아 먹는 거예요 근데 핥다 보면 녹을 거 아닙니까 얼음이 녹았어 얼음을 3일 밤낮으로 소가 핥으니까 점점 녹으면서 안 해서 뭐가 나와요 근데 그게 최초의 신이라는 부리라는 이름의 최초의 신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뜬 거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리가 아까 막 쏟아졌던 거인 적 중 한 명이랑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애들 이름이 오딘, 빌리, 베 네 라는 세 삼형제입니다 오딘은 나중에 이 신화 속에 주신이 됩니다 그렇죠 삼형제는 이제 걱정이 돼요 근데 일단 거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거인 숫자가 너무 많고 오, 그래요? 왜냐면 거인은 썸풍썸풍 나오잖아요 땀만 흔들고 나면 땀만 나면 거인이 나오니까 야, 이거 뭘 것도 없고 큰일 났다 고민을 하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판본, 어떤 판본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악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굉장히 주제가 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놈들이 악당이다 라고 해서 이 삼형제가 이미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기 쉽겠죠, 잠만 자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죽이니까 너무 커갖고 그 쏟아지는 피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인족들이 다 쓸려나가요, 그 홍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를의 시체를 갖고 가죽을 뜯어서 살을 갖다가 땅으로 만들고 털을 뽑아서 숲으로 만들고 하면서 이제 세계를 창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북유럽 신화에는 총 9개의 세계가 나와요 신들이 산 아스가르드 이건 아마 토르 영화에서 보시면 네, 그렇죠 오딘과 그 추종자들이 정착한 마을의 이름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뜬금없이 나오는 이제 얘들이 에시르 신족이잖아요 네 오딘과 토르 라인이 에시르 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아사르, 에시르 네 그거랑 또 다르게 바니르 신족이라는 또 다른 신들이 있어요 바니르 네, 이들이 사는 곳이 바나하임 네, 여기에 나오는 신 하나가 이 게임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프들이 이때도 있어요 알프라고 하죠, 북유럽에서는 알프하임 혹은 엘프하임이라고 부르는 엘프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요툰하임이 원래 그 거인들이 살던 곳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지의 정해에서 나중에 차용이 되는데 미드가르드 미드가르드 중간계 네 머클 동네 네, 여기가 인간계 인간들이 사는 곳이고 아, 지금 급히 찾아봤어요 네 초코하임은 진짜로 초코가 사는 집이구나 아, 독일어로 하임이 집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게 그건가 싶어서 급히 찾아봤어요 네 화이트하임 어, 그러네요 화이트가 사는 집이 빠지지 마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곳에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만약에 문학인이 되게 자연스럽게 엘프하임은 엘프들이 사는 곳이고 초코하임은 초코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러고 넘어갔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갔을걸요 아, 우리 자주 그러죠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채찌, PT 같은 그게 딱 그러지 않아요? 약간 맞아요 초코하임은 초코가 사는 곳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아까 니플하임부터 약간 머리띡이 이상해졌거든요 저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니플하임, 무스페람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세계 눈과 불의 세계 그다음에 슈바르트 알파 헤임이 판본에 따라서는 이게 있거나 없거나가 좀 달라요 슈바르트가 독일어로 검다잖아요 슈바르트 알프라고 하면 검은 엘프 아, 다크엘프가 실제로 있었구나 이때부터 있었죠 빛의 엘프와 어둠의 엘프가 계속 대립하는 내용이 나중에 창조된 개념이 아니군요 네, 네 나이트 엘프, 다크엘프 이때도 있었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세계 헬하임 이거는 참고로 아예 헬하임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생각보다 명작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방송에서 다룰 건 아닌데 이거 한번 잡아보면 쓰러집니다 저도 이거 한 천 시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홉 개의 세계 사이사이에 뿌리를 내리면서 휘가면서 자라는 거대한 물풀의 나무가 많은 게임 판타지에서 세계수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위그드라실 위그드라실 이거는 저는 예전에 워크래프트3의 마지막 엔딩 스토리모드 엔딩을 보면 거대한 세계수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다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세계가 생긴 게 북유럽 신화인데 그럼 그 세계에서 신화니까 신들이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주요한 신들 몇을 좀 둘러보면 재밌겠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신 몇 명만 얘기를 해보죠 오딘이 사실상 주신이죠 이동네 제우스 네, 좋은 표현이네요 이동네 제우스 네, 이동네 제우스 북쪽 제우스 그렇죠 갓 오버를 처음에 딱 잡은 사람은 플레이시 하자마자 그 생각부터 합니다 오, 내가 이거 다 깰 때쯤 되면 오딘이 죽겠구만 정도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는 제우스를 잡고 왔거든요 네, 오딘은 북유럽 신화에서 딱 말 그대로 제우스 같은 입장이에요 이제 에시르신족이라고 불리는 에시르신족이라고 불리는 에시르신의 수장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탄생은 그렇게 저기 뭐야 얼음? 할튼 그 아버지한테서 나온 애인데 신들 다신교에서 신이라는 건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죠 오딘의 경우에는 주로 지혜의 신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지혜라는 게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갈량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을 향한 광기? 아, 매드사이언티스트의 약간 그런 느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화에서 오딘은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정의로움과 연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딘은 그 지혜로 주로 사기를 많이 칩니다 뻥을 많이 치고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광기, 마법, 주술, 지혜 이것들이 한 덩어리가 된 어떤 이미지가 오딘을 상징하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신들하고 달리 본인의 무력도 굉장히 출중하게 나오는데 코스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사 있죠 책 넓은 모자를 쓰고 한쪽 눈 또 애꿔긴 한데 위자드 딱 그 느낌으로 많이 그려지기도 해요 한쪽 눈이 없는 이유도 결국은 지식에 대한 광기 때문인데 본인이 계속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지혜 이걸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삶에 찾아갑니다 지혜의 삶에 찾아갔더니 거기 지키는 사람이 미미르라고 있어요 지혜의 삶의 주인장 이걸 먹고 싶으면 너는 뭔가 하나를 내놔야 된다 눈 한쪽을 내는 건 어때? 그랬더니 정말 눈 안을 뽑아서 그냥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향한 광기라는 게 그런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건 사실 지식과 굉장히 연계가 또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근데 그중에 절반을 빼더라도 나는 이걸 원해라는 정도의 광기라는 게 신화 내내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샘 주인은 나중에 신화 속에서 오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실제로 오딘이 나중에 죽었을 때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기는데 머리만 살려줘 아무튼 그래서 머리만 살려줍니다 이미 잘라져서 왔으니까 조조도 옛날에 그거잖아요 관공 거치 목만 갖고 오셨어 그런 거 있죠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미미르의 게임에도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미미르의 머리가 오딘이 원래 그렇게 했다는 데에 바탕을 해서 게임 설정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미미르가 머리만 있거든요 처음에 잘라서 갖고 오거든요 세계 최고의 현자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엉덩이에 달고 다녀요 그래서 근데 뭔가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세계 최고의 만남가죠 그래서 되게 게임하는 동안 안심심하게 우리가 스파이더맨 게임할 때 데일리뷰글 편집장이 계속 라디오로 떠들잖아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요 투머치 토커입니다 GTA에서 차 타면 떠들어주는 것처럼 라디오에서 말이 많으면 그렇게 머리만 잘려서 끌려다닌다 그리고 미미르가 없었으면 아이는 잘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아이의 성장도 되게 중요한 모티브 있죠 아무튼 신화 속의 오딘은 지혜샘의 주인인 미미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거든요 지혜를 향한 광기로서 오딘이라는 주신이 정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건 토르죠 토르입니다 워낙 영화로 또 오래 이상하게 토르를 두 번 다루네요 그렇군요 독진과 함께 여기는 토르가 중심은 아니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천둥과 번개의 신이죠 그리고 동시에 농경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재밌죠 이게 옛날에 얘기를 했나 번개와 농경은 굉장히 관계가 깊죠 땅의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농경의 신이기도 해요 물론 옛날에 그걸 알았다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알았겠죠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아요 농경의 신이고 캐릭터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이게 나름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장비 같은 포지션이 좀 있죠 그렇죠 한방에 와장창하는 파워하우스 나는 뭐 복잡한 건 모르겠고 다 때려 부서주지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아이템이 좋죠 묘리라는 드워프들이 만든 최고의 변기 짧고 무거운 던지면 나중에 자기 손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무기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코닉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그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게임에서는 크리스 햄소스가 살찐 모습으로 게임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지구 어딘가에 정착해가지고 맥주 마시고 있는 네 딱 그 모습이고 갓 오브 워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르가 사실 이게 약간 낚시였던 게 1편 끝날 때 천둥번개 치면서 토르가 딱 그림자만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망치 딱 꺼내고 우와 토르 이랬는데 입혀놨더니 별 비중이 없어요 근데 등장신 만큼은 원근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원근감이고 진짜로 큰 거였잖아요 진짜 큰 거였잖아요 그때 정말 아니 왜 이렇게 나왔을까 좀 아쉽기도 한 캐릭터였습니다 이 얘기도 아마 후반부에 다룰 거예요 그리고 몸에 비해 너무 술병이 조금해서 오딘의 아들이 토르잖아요 사생아였지만 크레이토스는 주인공 크레이토스는 제우스의 아들 이란 말이에요 굳이 이제 비교를 해서 맞춰보자면 토르는 그리스에서 아폴론 같은 존재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술만 먹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뤄지는 신이 보통은 로키 로키도 마블에서 워낙 유명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우의 표정 연기가 이 로키라는 캐릭터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이제 서사에서는 트릭스터라는 포지션이 있죠 저는 이 로키의 캐릭터를 한국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를 많이 양아치 아니요 양아치랑은 좀 달라요 농담에 그러니까 위트와 그런 트릭 트릭스터 서울 방언으로는 아 저 새끼 양아치다 트릭스터는 그러니까 로키는 양아치랑은 좀 다른 게 의도 자체가 악하다고 보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를 다 뒤틀어놓고 사고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사 구조에서는 뭐가 있냐면 결국 사건이 일어나려면 뭔가 어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만드는 게 이 서사에서는 대부분 로키입니다 로키입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신화에 흩어진 편린들을 보면 전부 그래요 로키가 뭘 해서 사고가 나요 오딘이 너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라 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하고 자기가 가서 또 수습을 해와요 이게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북유럽 신화에 되게 기본적인 스테레오 타입인 거죠 그리고 얘는 거인족 출신이에요 아까 얘기한 엘시레신들이 쫓아낸 거인족의 피가 굉장히 크게 섞인 친구라 이 세계에서 마법은 거인족의 마법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유명한 변신술을 또 자유자재로 구상을 합니다 근데 트랙스터가 변신술을 쓰니까 이건 뭐 난장판이죠 정말 그래서 이제 난리난리를 치는 역할로 주로 나오게 되는 게 로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도 판범문화 다른데 로키가 그러면 오딘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조금 얘기는 좀 이래저래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3명 정도만 이게 신도 여기도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다 얘기 못하고 그거를 어벤져스에서도 농담으로 막 차용을 했었죠 토르가 로키는 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사람을 엄청 죽였어요 입양된 동생이었지 애쉬르에 있는 신들만 떠들어도 한참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볼류로 돌아가서 아까 발두르 얘기하다 샜지 않습니까 발두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 크레이토스를 막 때리는 저 문신쟁이 포너맥 그리고 저 사람 누구냐 신입니다 원전 북유럽 신화에서 발두르는 애쉬르 신족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오딘의 아들로 많이 그려집니다 이 신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소위 많은 좋은 걸 다 갖춘 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빛의 신, 정의의의 신, 겸손함의 신, 현명함의 신 좋은 거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면 이런 캐릭터는 보통 재미가 없죠 성스러운 사람은 또 재미가 없습니다 항상 근데 신화에서 그러면 별 역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그냥 모두가 그를 숭상했다 이러면 끝이죠 근데 발두르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나 맡고 있는 게 바로 라그나로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아마게또 라그나로크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일단 발두르가 왜 라그나로크랑 연계가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발두르는 뭐랄까요 발두르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림으로도 나오고 여러 모티브로도 사용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얘는 밝고 정의롭고 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악몽을 꿉니다 그 밝고 정의로운 신이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또 초췌해지죠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오디니? 애가 왜 이러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예언자를 찾아가요 예언이 나왔는데 충격적이죠 너의 다른 아들 호드 그 호드가 아니고 그 호드는 성갑이에요 그 호드가 아닌 이름이 호드예요 호드라는 너의 다른 아들이 발두를 죽일 거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발두르의 어머니 오딘의 아내죠 그리고 프리그 판번에 따라서는 이게 프레이아라고도 소개가 되고 게임에서는 프레이아로 다뤄지는데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 세상 만문을 돌면서 서약을 받아요 너는 우리 아들 발두를 해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해라 이거를 온 만물로부터 다 봤습니다 아 그 얘기구나 예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서약이 완료가 되니까 정말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들이 야 이거 진짜 안 죽나 봐 처음에는 그러죠 야 이렇게 해도 안 죽을까 이렇게 해도 안 죽을까 하다가 무뎌지죠 사람이라는 게 신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따만한 창칼 도끼를 막 던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죠 발두르 발두르 안 죽어 발두르 안 죽어 약간 일종의 레퍼츠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두르에 대한 경위이기도 하잖아요 그가 받은 온 세상이 그에게 서약한 것을 증명하는 어떤 명예이기도 하니까 4년에 한 번씩 열기도 좋고요 다 같이 모여서 발두르 죽이기 축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안 죽고 발두르는 그러면 그게 신의 영광이잖아요 연례 행사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상도 직접 하고 피투성이가 됐지만 금방 나은 상태로 시상도 직접 하고 두들겨 맞기의 신 그런데 이제 로키는 이걸 보다 또 이제 트랙스터잖아요 아 이건 재미없지 뭔가 안 죽는다니 네 이변이 있으면 재밌겠는데 라고 약간 질투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프레이아랑 이야기를 하면서 노파로 변장해서 막 물어봐요 야 정말 너는 만물 다 받은 거야 와 그 박스인데 어떻게 다 받았어 하루에 69시간씩 다녀도 그냥 다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메모리 카드한테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프레이어가 아 근데 사실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라고 들어보니 그 겨우살이라고 왜 우리도 가끔 보죠 겨울에 나무 보면 끝에 까치집처럼 이렇게 휙 생기는 그 기생식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장식해놓는 예예 이게 야 걔는 못 받았다 인간적으로 근데 야 그게 뭔 그걸로 사람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안 받았지 이제 변신한 로키가 아 그래? 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 하나가 비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잔머리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우살이 가지를 꺾어다가 마법의 창 또 판목에 따라서는 마법의 화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늘의 레포츠장으로 가져간 거죠 모두가 발동 때리기 네 막 던지고 있는데 호드라는 이 신은 오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호드에게 이 창을 쥐어줍니다 야 너도 한번 던져봐 이거 재밌잖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내가 이렇게 알릴 때가 이리로 휙 던져 그래갖고 정말 호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던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동이 죽어버립니다 겨우살이 창에 맞고 죽습니다 네 이게 비슷한 게 그리스 신화에도 있죠 그 저기 뭐야 발목 아킬레스 아킬레스 네 거기도 약간 지어오잖아요 결국 발목만 잡고 담궈서 안 담궈서 네 네 네 유일한 약점이라는 이제 같은 모티브를 갖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죽어요 근데 이 세계는 아까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헬하임 지옥으로 가요 저승 저승 그래서 야 저승 가서 살려와 라고 해서 오딘이 사자를 보냅니다 저승의 왕이 그러면 온 세상 만물이 발두를 위해 울어줘라 그러면 다시 얘가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다 울어줍니다 또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신이었는데 죽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때렸는데 미안하다 그렇죠 그렇죠 만물이 다 때렸는데 네 그래서 다 울어주기로 하는데 또 로키가 마녀를 변신해서 자 우리 발두를 위해 울어주세요 하니까 싫은데 하고 튑니다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는데 한 표를 뺍니다 제가 네 캐스팅보트가 된 거죠 네 서약이 깨져서 발두르는 그대로 죽어버려요 아 양아친 거예요 로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세상에 온갖 선역을 담았고 있었던 캐릭터잖아요 발두르는 네 근데 그런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건 뭐냐 세상에 곧 어둠이 닥친다는 징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1호부터 라그나루크라는 소위 말하는 북유럽 씨나 최대의 이벤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선함을 너무 한 바구니에 담았군요 네 맞아요 분산 투자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라그나루크는 뭐냐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그 앞에 그리스 신화를 다룬 가도브워 시리즈에서도 마지막에는 신을 죽여서 희망을 분산 투자하죠 네 사실상 이제 공화종의 씨앗을 뿌리고 가죠 그리스 신화의 재밌는 점이 그런 발두르 같은 신이 없잖아요 신이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대비해서 근데 얘 발두르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로 모여있어야 얘가 꺾였을 때 소위 말하는 라그나루크 같은 대종말이 나올 수 있는 서사니까요 라그나루크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세계 종말 라그나루크는 이제 직역을 하면 신들의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온라인 게임 라그나루크가 이제 여기서 제목을 따왔고 아까 얘기했던 은영전의 라그나루크 작전 이런 거 보통 이제 마지막 대작전 그 다음에 독일 오페라 중에 그 리벨룽겐의 반지 리벨룽겐의 반지 거기에 보면 라그나렉크라고 나오죠 이런 게 이제 결국 이 에시르신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있다라고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디는 지혜롭잖아요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오디는 한편으로 그 지혜에 광신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그거기도 해요 라그나루크를 막아야 돼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래서 온갖 방식들을 막 궁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라그나루크는 어떻게 시작된다고 예언이 되느냐 처음에 이제 발두르가 죽으면서 핀불 배틀이라는 3년간 이어지는 겨울만 지속되는 시기가 도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작물도 안 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가 이어진 다음에 이제 태양과 달이 여기서는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는 마찰을 타고 도는 건데 그걸 쫓아가는 늑대가 있어요 스콜과 하티라고 얘네가 결국은 태양과 달을 따라잡아서 잡아 삼킵니다 그러면 이제 온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부터 세상을 멸망시키도록 예언된 존재들이 다 풀려나요 잡혀있다가 그러면서 뭐 펜리일 같은 거대한 늑대 가름 같은 지옥의 개 그 다음에 요런 문간들하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거대한 뱀들이 다 일어나고 얘들이 함께 누구랑 함께 오느냐 그 쫓겨났던 거인족들 있죠 완전 박해받고 악당이라고 치부하던 땀에서 태어난 얘들이 다 일어나서 아스가르드 침공하러 오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우르르 근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이죠 밤이 지속되는 상황 낮과 밤 소위는 백야 같은 현상들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얘들이 다 한 벌판에 집결하면 아스가르드의 현자 포지션을 갖고 있는 헤임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게임에서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갤라르 호른이라는 거대한 뿔나파를 불면서 최후의 전쟁 라그나르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신화에서의 라그나르크인 거죠 라그나르크까지 설명했습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것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신화의 되게 재미있는 점이 그런 거예요 자연현상만 그 신화가 나온 곳의 현상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서사구조가 대충 비슷해요 비슷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몰빵한 어떤 존재들이 있고 그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더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인류가 지금 이렇게 살기도 하고 혹은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뻔하거나 경험하기도 해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앞에 갓 오브 월 플레이 해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유럽 신화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판도라가 상자를 이렇게 널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다가 그게 열릴 뻔했다가 이게 대충 끼워 맞춰집니다 그리스 신화하고 반복되는 스토리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신화라고 표현해서 말이지만 요즘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인류가 다 멸망을 했는데 후세의 다른 인류 혹은 다른 존재가 우리를 발굴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 이런 게 나오면 얘네는 우리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신교를 믿었다라고 할 겁니다 집집마다 아이돌을 하나씩 세워놓고 피규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 저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북유럽 신화도 할 게 뭐 있습니까? 북유럽 그 밤 긴데 그렇죠. 그때 번역 앱 치면 번역 앱 넣으면 마블 이렇게 넣으면 성경 이렇게 번역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능력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번개를 치는 할아버지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신이야 신 인마 신이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그걸 요즘은 신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슈퍼 히어로라고 부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들으니까 로키의 성격이 조커랑도 되게 비슷하기도 하네요 조커가 딱 트리스터잖아요 왜냐하면 핀블베르트라는 것이 북유럽에서 100년 200년에 한 번씩 온다는 실제로는 고유명사입니다 서기 한 6세기? 이때 있었던 대기근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그럼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때 핀블베르트 때 내가 감자도 없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감자는 아예 없었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윤색이 엄청나게 됐겠죠 남미가 아니지 핀블베트르에요 참고로 네 죄송합니다 핀블베트르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북유럽 북구에 가까울수록 남극 북극 크기 소위 말하는 간빙기라고 하죠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처럼 기후가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 북유럽 신화라는 특유의 배경에 많이 녹아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선조들은 밤에 이야기를 지어냈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종교가 신화 얘기를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문화와 합쳐져가지고 A라는 신은 이런 신으로 변모했다 처음에는 이런 신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과 나중에는 이런 의복과 이런 신으로 변모했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를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북유럽의 토르 신화와 실제 DC의 토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전에 호라이즌자로는 얘기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인류 문명이 어느 순간 뚝 끊기고 유물만 남으면 꼭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영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가 정말 신화였을까 라는 의심도 가능하겠죠 구라를 걷어내보면 뭔가 사료가 있겠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라노벨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구라를 걷어내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제우스가 레벨이 낮음 그렇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제우스만 레벨업 제우스만 강화몽둥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라그나르쿨 얘기까지를 했죠 그러면서 한참 우리가 북유럽 신화를 얘기를 했는데 게임으로 돌아옵니다 정작 북유럽 신화를 다룬 것 같은 이 게임은 신화랑은 되게 다른 얘기예요 해보면 완전 반대쪽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발두르는 선함과 정의와 온갖 좋은 것들의 신이었잖아요 근데 게임에 처음 딱 발두르를 보는 순간 도대체 이 자식의 인상이 어디가 선하고 정의롭고 현명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저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프리즌브레이크의 티백 아 디오더 백웰 그 아저씨는 그때 이후로 계속 그런 역만 합니다 그 아저씨 막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역할만 한다 그래서 지금 저 더글로리 악역들이 다음번에 무슨 역할을 맡느냐가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비슷한 거 하시겠죠 완전히 그냥 생양아치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말투도 그렇고 건들건들 하는 거면 저는 10초 만에 코너맥 그리고 이건 정말 본따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근데 하여튼 이 자식이 도대체 어딜 봐서 그 신화 속에 발두른가 싶은데 자기가 발두르라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그거래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옛날 명화들을 좀 봤는데 발두르는 옛날 그림에서 되게 미남으로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꽃미남 여리여리한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캐릭터 근데 이제 가두부어 발두르를 클릭하는 순간 코너맥 그리거가 나오는 거죠 딱 마약 안 하는 마약상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양아치한테 너 정말 발두르는 맞아 하는데 싸워보면 알아요 신은 신입니다 이 자식이 불사합니다 불사 안 죽습니다 뭘 해도 아픔도 안 느껴요 잘 보면 막 때리면 아이 그 밖에 안 되냐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내가 때려갖고 걔가 땅에 꽂혀서 땅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서 야 이거밖에 안 돼? 그래갖고 크레토스가 약간 놀라죠 네 껄렁댑니다 계속 표정없고 진중한 크레토스가 눈썹을 한 번 이렇게 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새끼 모임? 네 그 정도일 정도로 야 진짜 발두르 맞네 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래 조용히 아내 장례를 치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작할 때 아내 장례를 치렀거든요 방금 이제 시체를 저기 해서 정돈해서 네 이제 화장을 막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왜 발두르는 찾아왔냐 얘기를 쓱 들어보죠 싸우다가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풀리는데 그리스 신화 시대를 살았던 크레토스가 일로 왔잖아요 근데 북유럽에도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그리스에 그 완전 깡패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신을 다 죽치고 왔대요 네 아주 그냥 세계가 멸망했대 근데 어디 갔대? 야 이쪽으로 떠내려 왔대는데 그러니까 늑대들이 물 왔대 네 그러면 오딘의 입장 아까 얘기했죠 라그나로크를 늘 걱정하고 경계하는 오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였겠냐는 거예요 이거 라그나로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저 사실이 보니까 이제 라그나로크가 시작된 거네 왜냐면 그리스 신을 다 죽이고 온 놈이니까 네 그래서 발두르를 파견한 거죠 알아봐 근데 라그나로크 대로만 발두르는 그러면 꽁꽁 숨겨야 됐을 텐데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닿았겠죠 어쨌든 누가 가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발두르를 한번 보내본 건데 일단은 안 죽으니까 혼자 지트키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크레토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사고를 칠 것도 아니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너 네가 라그나로크를 일으킬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왜요? 라고 하지만 크레토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Why? 그렇죠 사실 아무리 하이톤 소프라노를 가진 사람이라도 갓 오브 워를 플레이하면 목소리가 깔립니다 네 난 이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저도 턴이 높아갖고 못해 못해 아무도 못해 정말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나 싶어요 엔간에서는 한 단어만 말하죠 네 Boy 그렇죠 이제 우린 뭐하죠? 가장 중요한 말은 안 합니다 Die 왜냐하면 행동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 캐릭터의 무뚝뚝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는 혼자 생각 그렇다 치는데 여기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살 되잖아요 아들이 배 타고 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온갖 뻘소리를 하잖아요 배 위에서 그렇죠 아들이 아빠 그래도 아빠인데 좀 재밌는 옛날 얘기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레토스가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다 그렇죠 거북이는 열심히 했고 토끼는 게을렀다 거북이가 이겼다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꼰대인 게 모든 거에서 이제 교훈으로 끝날라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재미도 없는 주제에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또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식 그러니까 왜 그런 노래 듣잖아요 아들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꼰대스러운 마인드죠 그 노래 자체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결론의 힌트입니다만 전형적인 부성의 캐릭터인데요 옛날식 그렇죠 이런 캐릭터는 프랜차이즈의 다른 작품 내내 없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캐릭터죠 그러니까 똑같은 크레이토스인데 이런 크레이토스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그 크레이토스는 아니에요 정말 그냥 죽이기만 했죠 오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오딘이 아들을 보기만 해도 뒤에 있는 크레이토스가 손을 도끼로 딱 갖다 대요 그리고 다시 내리고 손을 도끼로 딱 갖다 대고 아 그거 보셨구나 그렇게 아들을 아낀다는 거를 보는데 작품에서 아들한테 하는 말은 거의 홈 노 이넛 와 되게 비슷하다 거의 세 말만 해요 우와 나는 저 톤이 안 나와 나는 아 아쉽네 오늘 제가 또 사실 성대모사를 좀 하려고 연습을 해봤는데 기본 톤이 다르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렇게 해서 발두루가 찾아온 걸 어쨌든 물리치고 우리는 그딴 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엄마 장례지 하고 둘이 세상에 엄마 유언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뿌려달라 나의 유래를 뿌려달라 그 높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1편의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죽지 않는 양아치가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잠깐이나마 죽여서 돌려보냈고 엄마 장례는 치러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모험을 떠나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 얘기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 맵 디자인은 한번 여러분이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북유럽 신화의 미드가르드 인간이 사는 곳은 그 거대한 뱀이 있죠 요르문간드라는 정말 큽니다 얘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요르문간드 이렇게 움직이면 지진 나고 해일 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 게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게임 실제로 해보면 배를 타고 계속 움직여요 둘이 조각배 같은 걸 그리고 이 호수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이 주변을 미드가르드에 요르문간드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요르문간드 일어나서 말걸게 되면 이 호수가 막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호수에서 아까 얘기한 9개의 세계가 있다고 했죠 그걸로 넘어간 건 이 호수에 있는 순간이동 장치의 이름이 비프로스트 비프로스트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신화의 세계를 정말 그럴듯하게 재현을 해놓고 요르문간드가 일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물이 빠져요 그러면서 호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다음 레벨이 드러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라는 세계를 가지고 맵 디자인을 넓히지 않고 좁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굉장한 성취를 보여주거든요 요 구조는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너무 매력적일 거예요 그런 세계에 관한 여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이제 10살 정도 됐지 않습니까 얘가 점점 깝치기 시작을 해요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신이었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신이면 나도 신이네 이걸 깨달으면서 점점 깝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어? 나 겁나 짱 아닐까? 그리고선 막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수준이 아니고 아무나 죽이려고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크레토스는 자신의 과거를 좀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약간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근데 아들이 점점 아들은 대깝치입니다 그 성격에 야 나 신이야 너 대두면 뒤져 원래 신들은 다 뇌물 받고 사는 거야 암마 그러니까 점점 아들의 행보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자식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막 그러는 와중에 또 오딘 일파가 보낸 토르의 두 아들이 있죠 모디와 마그니라는 이 형제도 아주 개차반인데 하는 거 보면 얘네랑 싸움이 났는데 결국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제 뭐 갈등은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작품 내에서는 토르가 자식들을 잘 못 키웠습니다 자식 농사가 상당히 안 됐습니다 정말 문제였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숲속에서 아트레오스가 한번 쓰러지거든요 이거를 도와주는 숲속의 마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프레이아라는 여신이죠 네 오디네 표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마이 엑스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는 원래 프레이아 혹은 프리그가 오딘의 아내로 나오는데 이게 판보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임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전 와이프였다 엑스 와이프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보았던 우리 발두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건 한참 나중에 확인됩니다 네 네 네 네 그 이제 그 똑같은 얘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발두르의 죽음 신화 얘기가 어디서도 나와요 프레이아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예언으로부터 이제 온 세계에 쫓아다니는 얘기 대신 마법을 건다고 표현을 하죠 아까 들으신 신화의 내용 네 아들 발두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사물에다가 계약을 맺어놓은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 게임에서는 그 신화가 완전히 뒤집혀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온 세상 사물들이 발두르에게 해를 못 미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발두르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차단되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발두르의 감각을 건드릴 수 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입을 수 없다는 건 자극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 자극을 받을 수 없다는 건 행복하지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해설됩니다 발두르가 지금의 이 작품 내에서의 발두르가 왜 성격이 그따위인가 평생 마사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때도 못 밀어요 피부를 벗겨내면 안 돼요 도수치료하는데 안 아프면 되게 슬프게 와 면도도 못하네 이게 제가 원고를 정리하면서 예전에 2018년인가 제가 매체와 감각의 인해라는 코너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 중에 매체와 하는 감각이 시각과 청각이잖아요 후미 촉각은 왜 매체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감각은 기본적으로 침습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발두르는 시청각은 살아있어요 나머지 모든 감각이 외부로부터 침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법에 의해서 완전 차단돼 버린 거죠 해를 입힐 수 없어요 아니 근데 그 타투를 어떻게 했지 마법인가 보다 아 그건 그냥 씌웠겠죠 뭐 아 그랬겠죠 마법으로 뭐 해나네 해나 판박이 스티커? 해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맨날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침습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불운에 빠진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들딸이 잘되라고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한 건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죠 엄마는 아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한 건데 맛도 못 느낄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러면 인생이 정말 지옥 같겠죠 특히 통각은 못 느끼니까 매운맛은 못 느끼겠죠 마라탕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삭힌 청어를 맨날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비고 자겄네 근데 청각은 정말 최악의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청각이고 후각이구나 아 후각 결국 그렇게 해서 초반에 우리가 봤던 그 마탱이 간 발두르라는 캐릭터가 엄마의 문제로 나왔다라는 사실이 이제 후반에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발두르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친다는 언행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막 뭐 이라고까지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는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이 있죠 애가 저렇게 됐는데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아들이 그 생난리를 치는 거를 뭐라고 통제도 못합니다 네 그냥 조금만 거칠게 얘기하면 오냐오냐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모녀 모자 관계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어머니의 바람은 사람한 다오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 좋은 의도로 애를 오래 살려고 하는 너무 사람한 있잖아 아니 뭐 신이니까 뭐 그래도 되긴 한다만 옛날에 그 저기 모 재벌기업 회장이 한동안 살아만 계셨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느낌인 거죠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두르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크레토스 일당을 쫓죠 왜냐하면 자기를 거의 죽일 뻔하니까 이제 승질도 나죠 응 쫓다가 이제 프레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를 엄마를 만납니다 게임에서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쳐요 발두르가 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면 너다 응 널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고 있고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그냥 그대로 죽으려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응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걸 본 크레토스와 아들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크레토스의 이해는 짧습니다 아 이 자식이 엄마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말리면 되지 꼭 크레토스는 방법이 좀 다르죠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발두르는 어쨌든 불사잖아요 어디 가는 걸로는 이제 침습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이광하장에서 또 흥미로운 설정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 이제 아트레오스 크레토스의 아들이 그 화살통을 하나 놨거든요 얘는 주로 화살을 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화살통이 한번 망가집니다 응 근데 이때 뭘 쓰냐면은 그 드워프 장인 신드리라는 친구가 겨우살이를 깎아서 만든 화살을 갖고 있었어요 실력에 비해 주눅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화살을 뭐 프레이어가 한번 화를 내면서 다 버린 적이 있어요 아주 불길한 물건이라고 그렇죠 아까의 신화 이야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겨우살이 하나만이 발두르를 해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갖다 버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화살통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다시 끼우려고 겨우살이 화살촉 하나를 꺾어갖고 화살통을 이렇게 꿰매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아트레오스랑 발두르가 투닥투닥 싸우다가 발두르가 거기에 찔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찔리는 순간 발두르의 마법이 해제되면서 모든 감각이 돌아와 버립니다 네 10살짜리 아들이 100년 넘은 죽지도 않는 발두르를 상대하다가 피가 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죠 뭐냐고 했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이거 제 피가 아닌데요 발두르가 피를 흘린 거예요 하루살이 아니 하루살이가 아니고 겨우살이 겨우살이 화살촉 때문에 그리고 발두르는 그 찔려서 처음 피가 남은 장면에서 환호합니다 감각이 돌아왔거든요 바로 이거야 아 저기 롤리아일랜드의 노래 같은 느낌이군요 한글판 마린처럼 말합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쁨에 겨우 하는 거예요 감각이 돌아왔으니까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발두르는 이제 불사가 아니라는 그렇죠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감각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감각이 돌아왔다고 해서 어머니가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나 봐요 계속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렇죠 이걸 이럴 수 있는 걸 나를 100년 동안 묶어놨으니까 네 나는 어머니를 해야겠어 네 라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사가 풀려서 옆에는 아무나 죽일 수 있는 크레토스가 있어요 유교맨이 네 이놈의 자슥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 죽이죠 네 우스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진 거예요 프레이아는 발두르의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크레토스가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봅니다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 난리를 쳤던 그 아들이 그 모든 노력이 수포가 들어가게 만든 게 크레토스였다는 거죠 스토리 모드는 이런 데서 끊어야죠 네 To be continued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떤 신이 있고 그 신이 죽으면 종말이 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머니가 그 신 아들의 신이 죽는 걸 지켜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어드리죠 문학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기 싫다 신춘문의 시간입니다 윤선민의 토하구 유승균 PD였습니다 내일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